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예비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시험 끝났고 자 이제 채점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곧 발표가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해설강의와 총평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미 계획했었던 것과 별 차이는 없지만 자 커리큘럼에 대한 것을 완성을 했고 그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 동영상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예비 고1 고2 고3 그리고 N수 자 모든 전학년 또 전 수험 예비수험생에 걸쳐 자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뭐 20년이죠 20년 이상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었고 자 지금 이제 현강은 하지 않지만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메가스터디에서 입시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교수법 이런 강의도 하면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자 그런 선생님으로서 영어 교육의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3대 시사 주간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타임즈에서도 커버스토리로 다뤘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조너에서 또 역시 커버스토리로 취재를 했었고 자 미국의 이제 CBS 이브닝뉴스 거기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동영상 인터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테솔이라고 하는 영어를 제2언어로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수법에 이 자격증 과정 또 그리고 대학원 과정 자 이걸 우리가 테솔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에서 총회를 했을 때 그 학술지에다가 영어 에세이를 게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교육학자 스티븐 크라슈앤 박사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환담도 나누면서 영어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 외국어 교육 정책 자문위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천교육청 영어과 1급 정교사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죠. 자 그분들한테 영어 교수법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 대학원생들한테 또 영어 교수법에 대한 그런 강의도 진행을 해오는 등 자 영어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한 전문가로서 자리 위치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정식 출간을 하는 이런 세듀의 대표이사 또 대표 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소개를 마쳤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제 뭐 N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신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예비 고3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이제 두 번의 내신도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예비 고1이라고 한다면 중딩 때 내신 별로 이제 영향력이 없었죠. 대학 가는데 자 그러나 이제는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 내신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가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1번의 내신 자 여러분들 물 셀 틈 없이 빈터 없는 전략과 실력을 가지고 제대로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의 화두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화두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진정한 영어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때그때 범위가 주어진 내신을 그냥 막기에 급급하고 그러면서 또 모의고사 보면 뭐 어차피 모의고사 성적이라는 것이 대학 입학의 전반적인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으니까 그냥 뭐 나중에 수능 가서 잘 보면 되지 하고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자 이런 어떤 시험을 잘 보는 거 이전에 진정한 영어력 자체에 대한 향상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아 뭐 영어를 잘해야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력이 있어야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이게 평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려주고자 하는 것이 나의 본질적인 의도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의 본질적 개념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분명히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제대로 된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 이게 제대로 갖춰져야만 여러분들이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잘 투입을 해서 점수의 향상과 그리고 등급 확보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걸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먼저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전 영역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 영역이라는 것은 뭐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이 아니라 영어를 우리가 세분화했을 때 물론 영어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이기는 합니다만 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외국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법, 구문 문법보다 더 중요한 구문 그리고 어휘, 그리고 단락, 독해 뭐 또 리스닝, 듣기 말하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딱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영역 방금 얘기했었던 문법, 구문, 어휘, 단락, 독해 또 듣기 말하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때 이거하고 저때 이거하고 또 뭔가가 결과가 안 좋다 그러니까 또 뭐 여기 설명회 이것저것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뭐 잘못됐던 건가 봐 빨리 갈아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마다 땜빵식으로 하게 되면 어, 성공하기 힘듭니다.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수시부터 정시까지 대비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자, 그러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3, N수 어떻게 될 것이냐 수능에 대한 필수 개념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1,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고3 또 1학기 기말고사까지 이렇게 내신을 치르는 동안 그냥 뭐 그냥 방학도 사회세에 있기는 있지만 숨 쉴 틈이 없죠. 숨 돌릴 틈이 없이 내신에 대한 준비로 아주 바빠요. 그러다 보면 수능에 대해서 분명히 내신과 수능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신은 범위가 있는 거고 수능은 이제 EBS 연계 출제라는 것도 유명무실 완전히 뭐 별개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수능은 진짜 수능의 개념에 맞는 수능의 방향성이 맞는 자, 그러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자, 내신의 허덕이다 보면 수능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근데 이제 겨울방학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확실하게 수능 필수 개념을 확립하고 또 학습 성취도에 따른 실전 적용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업 성취도 말하자면 성적이죠. 현재 지금 내가 어떤 등급에 있는가 평균적으로 자, 그거에 따라서 맞춤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자, 그리고 진정한 독해력을 길러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EBS는 실제 수능 영어와 별 관계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아무리 수능 끝나고 나서 평가원에서 EBS에 대해서 뭐 간접 연계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거를 뭐 봤다고 해서 더 잘 치를 수 있고 뭐 안 봤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다고 우리가 단정 지어도 절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비연계되는 진정한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실력을 길러줘야 되겠어요. 자, 일단 문법보다는 구문이 더 중요합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규칙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야. 그럴 때는 자, 목적을 뭘 써야 됩니까?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Itself, Ourselves, Themselves에서 주어에 따라서 그러한 뭘? 제기대명서를 써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만 뭐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정확성은 영향을 끼치지만 유창성이 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죠. 자, 방금 얘기했었던 제기대명서를 써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 우리가 29번 업법성 판단의 바로 출제 의료기를 했었는데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선 문법보단 구문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라는 언어의 말의 짜임에 대한 것이고 우리 말과는 신기할 정도로 다른 어순과 그리고 수식구조 특히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읽음과 동시에 이해하는 자, 그러한 직독직해 능력을 제대로 독해해서 발휘해 주기 위해선 또 리슨에서 들음과 동시에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 구문 실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구문 실력을 닦아주기 위해서 만든 게 천일문 시리즈죠. 그래서 천일문 입문 기본, 핵심, 완성인데 뭐 당연히 중복되는 예문 없고요.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천일문 시리즈 본인한테 맞는 거 이 처리를 해줘야 될 거고 구문에 대한 체계가 전혀 안 세워져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이런 걸 단계별로 밟아갈 자, 그런 학생들에 대한 특급 처방으로서 천일문 올인원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지만 자, 이건 진짜 초단기에 빨리빨리 후다닥 정리를 해야 되는 이 긴급 처방인 거고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단계별로 쭉 다 학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2등급 이내 안정적인 상위권의 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일문 완성까지는 꼭 끝내줘야만 자, 이런 고난도 수능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해 단락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독해비, 독해에 대한 비결 Reading Secrets 자, 이 독해를 진짜 수능 독해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배경을 탄탄히 갖출 수 있는 놀라운 교재와 강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선생님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강도 돼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논리 구조에 대한 정복 그리고 수능 독해에 대해서 제대로 입문을 하는데 입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단추 독해 유형편을 통해서 유형별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전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 지문을 베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기출에 대해서 그냥 연도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지문을 갖고 내가 제대로 독해력을 점검하겠다 한다면 이제 컷 브레이커, 개념과 적용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이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독해에 대해서 많은 시리즈들이 더 우리가 추가가 되고 있는데 독해비를 통해서 확고하게 수능 독해에 대한 본질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능 독해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계속 뭐 기출 양치기하고 기출 몇 바퀴 돌리고 이런 문장 해석과 단 맞추기 중심의 영어 공부를 했을 뿐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독해비 같은 교제를 가지고 제대로 독해된 이론을 확립하고 자, 이거 두 달짜리 특급 프로젝트입니다. 교제는 12월 말에 나오게 될 것이고 자, 하다예요. 하다. 하루에 다섯 지문 완전 정복입니다. 알겠죠? 좀 많은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다섯 지문 정도를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주말은 빼고 우리가 주 중에 그러니까 주 5회죠? 이거를 다섯 개씩 이렇게 해서 8주간 진행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60일간 매일같이 다섯 지문을 완전 정복하게 되면 두 달이면 300 지문이죠? 자, 그 정도를 그냥 문풀 양치기가 아니라 독해비에서 배운 걸 그대로 적용을 해나가는 훈련입니다. 이건 실전난도예요. 자,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신학기가 됐을 때 유감 없이 여러분들의 첫 목욕에서부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31번부터 42번까지 그러니까 빈칸 추론 내문항,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리고 이제 순서와 삽입, 요양문 안성, 장문 독해, 논리적 구조 자, 이런 것들 3.1, 4.2 구간에서 결국 모든 게 다 판가름이 나는데 물론 이제 2023학년도는 또 어처구니 없이 업법성 판단이 또 최고 오답 유형 다섯 개 중에 포함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중에서 여전히 요즘 빈칸이 그래도 다소 다른 유형보다 쉬워지고 있는 편인데도 아, 다른 예전보다 쉬워지고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 빈칸을 너무나 취약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빈칸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 자, 그리고 빈칸을 포함해서 가장 격전지가 되고 있는 3.1, 4.2 구간 그리고 아예 전체적인 대의 파악에서부터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2024, 자, 우리가 20번 같은 경우 주장하는 바 그리고 21번에 함축적 의미 추론에서 함의 추론 그 다음에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이어지는 2024 구간에 있어서 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자, 이게 원래 기존에 남아있는 교재지만 지금 증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 4.2 같은 경우는 2회분을 추가하고 2024는 5회분을 더 추가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구간별로 취약 부분을 공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는 안 올라있지만 빈칸백서와 함께 오답백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독해는 잘 돼 있는데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실수가 나오는 학생들이 자, 수능 출제자들이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느냐 그거를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실수가 나오지 않게끔 훈련시켜주는 교재 또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 이건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자, 지난 10년 동안 이런 모의고사 형태의 독해 집에 있어서는 10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굳건히 고수해 오고 있는 교재고 자, 이번에도 개정해서 2024학년도 수능의 방향성에 맞는 자, 그런 교재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법, 업법에 대해서 사실 한 문항 주어지기는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2점 배점이 되기도 하고 3점 배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소홀히 했다가는 또 그 하나 문항을 틀리는 바람에 등급이, 한 등급이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사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 지금 이제 예비 고1, 고2에서 다소 시간적인 연유가 있다고 한다면 세듀 근본 영어, 자, 이 근본 영어에서 문법편부터 먼저 내신까지 대비를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업법에, 이 수능 업법에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지금까지의 기출, 족보에 따라 가장 빈출되는 부분부터 완전히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는 거예요 당연히 스타트보다는 우리가 이센셜이 더 난도가 있고 자, 사실은 출제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스타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끝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업법성 판단 문제가 출제가 되는 데 있어서 지문 자체의 난도가 좀 높아요 물론 우리가 업법성 판단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밑줄 친 5개의 부분을 통해서 출제 의도를 골라내야 되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 문장, 고난도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자,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험, 내가 지금 시험을 보는 상황에 있어서 그 출제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틀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완벽을 기하고자 한다면 업법 끝, 이센셜까지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휘 끝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새로운 어휘 교재 나오니까 어휘를 약하다고 한다면 자, 이것도 이제 개정되는 교재에 대해서 내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강의가 필요한 부분만 해줄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원샷으로 빨리 끝내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와 강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완성도가 100%였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새로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교재의 라인업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와 강의의 라인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맞춤식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가보면 자, 먼저 이제 천일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예비 고1인데 내신이 80점 이하다 한다면 영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천일문 입문부터 하고요 그런데 80점 이상이면 기본으로 들어가고 고1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고2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3등급 이상이면은 당연히 천일문 기본을 빨리 끝내주도록 하고 4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입문부터 그리고 이제 고2라고 했을 때 4등급 이하는 천일문 기본 실력이 먼저 돼야 되고 2, 3등급은 핵심 그리고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올라가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일문 완성으로 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3 N수 같은 경우에 4등급이야 영어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기본부터 하고 그 다음에 3등급이라면 빨리 올인원 1, 2등급은 천일문 완성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천일문 시리즈에 대해선 이런 것이 우리가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한 입장에 있어서 표준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계에서 수강하는 게 좋은지 정리를 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1, 2 같은 경우는 뭐 전 등급에 걸쳐서 근본 영어 문법 편 한 권의 교재 이거는 제대로 잘 강의를 통해서 끝내주기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업법에 대해서 업법 끝 스타트 그리고 이제 고2인데 3등급 이상이라고 했을 땐 업법 끝 이센셜까지 고3 되기 전에 끝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비에 대해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전 등급에 있어서 제대로 잘 해주기 바라고요 고1에선 독수리를 기본편을 그리고 또 고2에서도 마찬가지로 고2까지 커버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해주고 자 어휘 끝 수능편 개정되는 거 고1이라고 한다면 필수로 들어줘야 되고 자 그리고 고2라고 한다면 고1 정도 단계에 있어서 수능이 돼 있다고 한다면 어휘가 돼 있다고 한다면 원샷 어휘 특강을 통해서 이제 어근과 접사를 통해서 어휘력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장해가는 이런 훈련을 해주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 내가 뭐 내신 뭐 교과서별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서술형 주관식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서술형 영작 뿐만 아니라 서술형 전체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교재거든 세 권으로 돼 있는데 자 1권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1권만 제대로 잘 강의를 듣고 소화해내면 2권과 3권은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차피 모든 교재는 불친절한 강의용 교재가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여러가지 부가 학습 자료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출판용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능 독해 컷 브레이커 그리고 약한 부분에 따라서 오답 백서 빈칸 백서 이거를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3하고 N수 같은 경우 4등급 이하는 무조건 독해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3등급 이상이라면 컷 브레이커 개념편과 적응편을 해주면 되고 자 어휘 끝 수능 4등급 이하 어휘력이 약한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3등급 이상은 원샷 어휘 특강 정도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해를 하는데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출원에 대한 근거로 잡기 위해서라도 원샷 어휘 특강을 통해서 어근과 접사에 대한 학습 잘 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법 끝 에센셜 그리고 이제 수능 실감 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2024학년도 수능을 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자 2023년 1월 2월 두 달 동안을 통해서 매일 같이 하루에 다섯 지문 완전 정복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3학년도 수능 난도에 관계없이 제대로 잘 시작하고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빈칸 약하면 빈칸 백서로 그리고 이제 뭐 구간별로 약한 부분 보완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휘에 대해서는 최고난도 어휘까지 끝내겠다 한다면 3등급 이상은 어휘 끝 5.0 그대로 교재에 있고 하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내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원샷 어휘 특강과 컷 브레이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출간된 교재를 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해석지 해설지가 갖춰져 있고 또 세듀북.com을 통해서 여러가지 부가 학습 자료들까지 만들어 있는 교재고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걸 취사 선택해서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어를 놓고 어떠한 그 목표를 갖고 있던 간에 그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고 최후에 우리가 함께 서로 축하해 주며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2024 김기훈의 메가스터디에서의 영어 교재와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